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상은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물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까지 잘 보기 이나도 4년 그래도 이거 탈툴 너무 파기 그다음에 아삭아삭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요즘은 여름에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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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, 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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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속 먹으면 좋겠어요 찰떡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.